자 여러분 오늘 먹방은 차돌각이를 구워서 먹을겁니다. 여러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빠질 수 없겠죠? 신김치 신김치 소스는 기름장 준비했구요, 그리고 고추장 그리고 마늘장아찌 저희 아빠가 직접 담가둔거에요 이렇게 준비했고 차돌박이 위에 허브솔트를 살짝 뿌릴거에요 응 저는 이 소 그 뭐라야되지 잡내 그런거를 좀 별로 안좋아해가지고 잡내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겠어 풍자야 말같은 소리로 해 좀 제발 좀 이쯤 됐을때 허브를 야 스프링쿨러 터지는거 아니겠지? 어? 제발 터지지 말아주세요 터질거면 재밌게 터져가지고 백만 가게 해주세요 제발요 이제 먹자 먹자 이거 안돼 안돼 소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소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서먹어요 호 이렇게 떴어 이렇게 사돌박과 마늘 아 너무 맛있다 너무 행복해 이거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글쎄 아 너무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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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말고 빨리 쑤셔 이년아 존나 뜨겁겠죠 언니 세상 얄미운 거 알아요 어머 쟤 뭔 잘못을 했다고 해요 어 너무 뜨거워 고기 두 개 올리고 개추장을 살짝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마늘 김치 맛있네 맛있네 이때 기름장 꽉 찍어가지고 미쳤네 이게 지금 소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음 얼마나 맛있게요 고기 먹을 때 기름장이야 쌈장이에요 그런 걸 왜 고민하니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놓으면 되지 나는 저거 강아지 밥그릇에 줘도 먹을 거야 극단적이다 이제 뭐 할 줄 알죠 이제 뭐 할 줄 알죠 여러분들 좀 배우신 분들 하면 알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여기다가 식은 밥을 여기다가 식은 밥을 딱 올려주봐 야 얘 무슨 김가루야 있는대로 먹어 다 뭐 잘살어 있는거대로 먹어 아니 국물이 없어가지고 저 라면 하나 기본적으로다가 음 가져왔어요 네네네 아니 국물이 없더라고 내가 조금만 입만 내려고 앞니만 살짝 적힐거야 음 맛없어 어떡하지 너무나도 맛없는데 어떡하지 아니 근데 맛있네 너무나도 맛없는데 어떡하지 맛있네 맛있네 무슨일이야 어우 오늘 다 뜨거워 음 안익었어 아우 왜이래 아우 밀가루야 그냥 안익었어 또 아우 지겨워 너무 뜨거워 근데 진짜 맛있다 할말을 안하고 있었어 말을 안하고 있었어 방송하는데 말을 안하고 먹기만 해 아우 아우 술도 안 먹었는데 왜 해장이 되는거지 2,500원 감사합니다 불닭 플러스 짜파게티는 진리 알겠어 아우 음 너무 맛있게 먹었어 편집자도 이거 잘라주세요 아시겠죠? 눈치있게 행동하라고 편집자 진짜 맛있어 맛있어 스프링쿨러 터지는거 아니겠지? 눈치있게 행동하라고 백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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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게 해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은 먹방은 이제 또 차돌박이와 또 볶음밥도 먹고 라면 하나도 또 때렸습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